영화 주로 누구랑 가시죠? 지인푸나고 많이 가시나? 영화 좀 많이 보신다고 오나? 친구들하고? 저는 뭐 거짓 다운받아서 보고 왜냐면은 영화가 가려면은 버스 타고 한 시간 가야되니까 여기 이 지역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런 상황이 있긴 한데 진짜 뭐 맘먹어야 버스 타고 갔지 뭐 웬만하면은 TV에서 뭐 OC 채널에 CGV7 나오니까 보고 뭐 결제 뭐가 5000원씩 1000원씩 결제해서 보고 뭐 할 시간이라 너무 멀어서 옛날 영화 나오긴 하는데 거짓 뭐 일련된 영화도 나와요 일련된 영화도 나오고 내가 뭐 영화를 다 본 게 아니라 많이 못 봐서 못 본 것도 가끔 나오면은 새롭고 그러더라구요 요즘 영화가 뭐가 재밌죠? 프로니? 그 수지 나오는 영화는 그 영화는 한 좀 한 몇 달 됐나? 한 3달 됐나? 요즘 애니 영화도 좀 개봉한 것 같고 쿵푸팬더야? 아아 쿵푸팬더 3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해리프터나 뭐 로맨스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봐가지고 쿵푸팬더? 쿵푸팬더 쿵푸팬더 뭐 코믹영화랑 재밌는 있겠네 액션영화랑 쿵푸팬더 히스 tę 하자, 심한 놈을 나가자. 어 베이젠님 1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 번 오셨던 것 같은데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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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가 없던 지하가 없던 내 눈에 없던 내 눈에 없던 나의 의미 없는 날이 되었지 이제 와서 내 손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도백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기만 어떻게든 귀를 잡아 조금씩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을 Armor doe 내 손을 내 손을 내 손하는 내 손 envelope 미소로 날 테마요 그 미소 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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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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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